이번 문제는요. 2022년 6월 3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이거 문제 푸실 때 어떻게 푸셨어요?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서 문단을 정리하시면 문제 푸는 게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쌤이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뇌물을 볼까? 보면은 자, 흥미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뭐해? 네트워크 시장의 흥미로운 특징.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역사는 중요하다. 여러분, 역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역사만 생각하지 마시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역사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역사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명한 예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쿼티. 여러분 쿼티 키보드 아시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키보드. use the way in your computer.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사용되어지는 쿼티 키보드가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쿼티 키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 정답 고를 때 어떻게 골라요? 일단은 선생님, 여기 맨 첫 번째에 B가 두 개, C가 두 개, A는 하나니까 A는 지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B와 C를 먼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시간을 조금 줄이는 데 있어서. 알았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쌤은 일단 B를 먼저 볼게요. 자, B를 보시면 you might wonder. 너는 궁금해할지도 몰라. 자, 이 특정 배열이 이 키보드의 그 배열이, 특정 배열이 하고 사실 이게 의문사고 이게 주어고 여기가 주어고 동사가 없잖아요. 그럼 동사가 어딨어? 의, 주, 동 이렇게 묶으시면 동사가 여기 있네요. 너는 궁금할지도 몰라요. 아니, 이 키보드 배열이, 특정, 이 특이한 배열이 왜 표준이 되었는지를 궁금해할지도 몰라요. 쌤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 A, S, D, F, G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해놓은 거지? A, B, C, D도 아니고? 신기했죠? 궁금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얘기합니다. 그럼 문자의 약간 어색한 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 쿼트 키보드 궁금할 수 있죠? 얘 다음에 바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 있는 이 B는요. 쌤은 이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 쿼트 키보드의 설명, 거의 이제 소개,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쿼트 키보드가 19세기에는 여러분 이제 과거로 갔죠? 히스토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하나의 예시니까요. 그래서 19세기에 쿼트 키보드는요. 발달이 됐어요. 자, 뭐에서? 여기 보시면 물리적인 키를 가지고, 키보드를 가지고 원래는 손으로 타입라이터를 했었는데 이렇게 손으로 수작업을 하는 거에 시대에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됐죠? 손으로 치는 거에서 발달하게 된 게 쿼트 키보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느냐? C로 갈까? A로 갈까? 고민을 합니다. 일단 C 한번 가볼까요? 자, 그 키보드는 당연히 쿼트 키보드가 될 거고요. 그게 설계가 되어졌어요. 디자인 되어졌다. 아직도 쿼트 키보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뭐 하는데? 여러분, 킵하고 여기가 목적어고요. 이게 목적격 보호입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두다, 유지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럼 빈번하게 사용되는 키가 뭐냐면 like, more 같은 거, e나 o가 자주 쓰이는 거래요. 근데 이런 키보드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게 하기 위해서 그 키보드가 설계된 거래요. 근데 왜? 자주 쓰는데 얘네들을 붙여놓으면 안 돼? 왜 떨어뜨려야 돼? 아, in order to prevent, 막기 위해서요. 뭐를? 그것들이 jamming이라고 나오면 그것들이 이제 합쳐져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충돌하는 거 그러니까 잘못 누르는 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분리되게 만드는 게 설계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역시 C도 쿼트 키보드에 대해서 19세기에 발달했는데 근데 여기 이 키보드가 이렇게 생긴 배열이 된 어떤 디자인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전자 타이핑의 기술이 발달될 때쯤에 자, 이제는 전자 키보드의 시대로 왔어요. 그러니까 또 시대가 바뀌었죠. 근데 시대가 바뀌었는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뭐를 알고 있어요? 타이핑을 치죠. 근데 뭐예요? 수백만 개의 쿼트 키보드로 쿼트 타자기로 이미 쳐왔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전자로 바꾼다고 해도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어떻게? 여전히 그대로겠죠. 그래서 쿼트 키보드에 대한 디자인을 했고 그 디자인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오래도록 익숙해졌다라고 정리를 했고요. 그럼 이제 A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자, 나옵니다. 자, replace A with B예요. 그럼 A를 B로 바꾸는 거거든요. 자, 더 효율적인 디자인이 디자인으로 쿼트 키보드를 얘로 바꿔. 바꾸는 건 뭐 할 수 있어요? 또한, 둘 다죠. 자, 값비 쌀 수 있고 비용이 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조정하기가 조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 말은 왜 그래요? 익숙해졌으니까. 이렇게 변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바로 시작될 수는 없잖아요. 쿼트 키보드에 대한 예시를 들어줄게. 하고서 갑자기 여기에 더 효율적인 디자인으로 바꾸는 것에서 바로 변화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니까 A는 원래 당연히 먼저 올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 쿼트 키보드에서 여기 있는 그 효율적인 디자인 얘기가 나오려면 C가 있는 이 부분이 나온 다음에 나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뭐예요? B, C, A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무리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자, 이 문자의 위치라는 것이 구식의 쿼트를 그대로 쓰고 있죠.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영어 언어 키보드에서는 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가 중요한 게 익숙해지면은 현대로 넘어가서도 구식의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용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답을 고르면 B, C, A라고 해서 정답을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